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씨네 애기 곰은 너무 길어와 우스우스 나란다 어머 이런 아 이거 새로운 거나 봐 새로운 거 엄마 이거 새로운 거 어 새로 나왔어 엄마의 손잡이가 안 되는 거야 응 얘? 얘가 북극곰이야? 나 내장 좋아해 나도 토끼 좋아 토끼 좋아? 은호는? 은호는 누가 좋아? 토끼 토끼? 우와 다섯 살은 토끼 좋아하고 일곱살들은 아 그냥 나 펭귄 좋아 펭귄 펭귄 왜 바뀌었어 아빠 얘 아빠 진짜 멋있어서 그런 거야 으음 얘 꽁꽁 숨겨왔어 깜짝 놀래켜주려고 짜자잔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나왔어 은호는 토끼가 이쁘다고 했지 토끼 은호 토끼 그리고 테리네 펭귄 이쁘다고 했으니까 펭귄 친구들 다 있네 친구들 다 있네 친구들 다 있네 친구들 다 있네 우와 정말 맛있다 어떻게 이쁘다 우와 우와 너무 귀엽다 셀링턴 셀링턴 튜닙 셀링턴 어 얘는 누구예요 걔는 이건 대쉬 대쉬래 얘는 응 이거는 안녕 안녕 하다 야 대쉬야 얘 이름은 대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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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귄의 페이소 펭귄이라서 페이소 페이소 아 펭귄한테 페이소나봐 응 여기 네 얘 이름이 술똥이다 슝 슝 티비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어때? 좋아 실제로 보니까 어떤 캐릭터가 제일 맘에 들어? 응 여기 누구? 네 원숭이? 네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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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가cntal 원숭 wan 저기에 바다야 바다야 와우 얘들아 조용하고 있어 와 복풍이다 와 복풍이 좀 나잖아 여기 와 복풍이 좀 나가면 안 돼 아니 여기 아래층에 여기 가다가 여기 계단 아래지 아니 진짜 계단 말이야 우리 앞 우리 그치 어 빨리 가자 엄마 잡지 맛있지 뼈 있다 뼈 뼈 아니 손으로 만지지마 아니 이게 있다고 이게 엄마가 안 매겨진 거 맞았어 어 내가 먹은 삼계탕 중에서 제일 맛있다 나도 하나 맛있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매운 거야 조금만 먹어 그러니까 밤 밤 밤 밤 나도 밤 먹고 싶다 이거 못 먹어 이거 어 이거 이거 못 먹어 맵지 뜨거워 이만큼은 먹으면 안 되지 아 조금만 더 먹을게 된장 찍어야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이거 안 매워 매워도 괜찮아 매워도 괜찮아 매워도 괜찮아? 이거 맵다며 아니야 아니 테리 너도 맵다며 아니야 테리는 먹지마 아니야 테리는 먹지마 이거야 어 그치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뼈 뼈 뼈 음식 잘하셔가지고 받은 상인가 음식 잘하셔가지고 유명한 집이라서 그래서 여기 되게 맛있잖아 그래서 여기 되게 맛있잖아 어 뒤에 아무것도 안아 저쪽도 와 아니야 타도 돼 피해서 갈거야 옳지 옳지 우와 여기 내려먹겠는데 괜찮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표 account 요 일안해 Use 자 네가 올라가자 내려가자 갑옥 WWW React Jup 다 깨졌어. 야 이거 다 깨졌다. 너 거꾸로 신었네 신발도. 아 귀여워. 괜찮아. 뭐가 괜찮아? 괜찮아. 너가 미안하고 너가 괜찮아? 응. 오빠 가져도 괜찮아. 아 운동을 시작했어야 하는데. 미안. 엄마가 태우도 안 나오네. 응. 괜찮아. 뭐가 괜찮아? 선생님한테 나중에 고쳐주세요. 하면 되잖아. 안 고쳐지지. 쭉 가봐. 쭉 가봐. 앞에 잘 보고. 여보. 엄마. 아빠. 수아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